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DTR 오토모티브입니다.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새해 첫날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한 분은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까지 갖춘 종목이 DTR 오토모티브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역시 자동차 방진제품 특화기업으로 선두에 달리고 있는 이 기업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DTR 오토모티브 오늘도 상승할지 두 분의 전문가의 분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소랑이 기운 잔뜩 받으시고요. 두 분 다 고맙습니다. DTR 오토모티브를 봐야 되겠는데 지난 마지막, 작년 마지막 거래일날 불을 뿜으면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올해 새해 첫날도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주셨네요.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? 임 대표님이. 일단 DTR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는 걸 많이 아실 거고요. 특히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요즘에 각광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자동차 방진 제품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동차 방진이라는 게 차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막아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전기차에서는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엔진 소음이 좀 적게 발생을 합니다. 거의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외부 소음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진 제품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존에 방진 제품 관련돼서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돼 있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 관련된 수주 비중이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.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%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연기관을 갖고 있었던 GM이나 BMW 쪽에서도 관련된 전기차 부분에 대한 방진 제품에 대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. 또 하나가 테슬라, 리비안 같이 순수 전기차 업체도 지금 최근에 공급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기자동차 주가하고 최근에 좀 같이 맞물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. 최근에 두산 공작기계를 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올해 아마 실적도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진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에 장중에는 26%까지 올라갔다가 중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6%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.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계속 지금 우상향하면서 작년에 불을 뿜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김민수 대표님? 네. 어떤 모멘텀들이 더 있을까요? 네, 말씀드리려고요. 네, 그래서 지금 저평가라는 부분도 한 몫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. 저평가되어 있나요? 네, 원래 이 회사가 예전에 동아타이어죠. 여기서 분사가 된 회사로 원래는 축전지 쪽의 강자였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들어가게 되면 안 쓰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씁니다. 전기차도 쓰다 보니까 이 관련된 수요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. 저희가 보통 2차 전지만 쓴다고 알고 있는데 주요한 대시보드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임포테인먼트 할 때는 연결되는 게 이런 축전지와 관련된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상전원 같은 경우도 다 여기 영향을 끼치겠죠. 그런 쪽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 외에 말씀하셨던 대표님의 방진 제품 관련된 쪽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특히 두산공작기계가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했는데 이럴 때 보통 보면 자금 여력이 있느냐?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유보율이 12,500%까지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자금 여력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한다. 특히 앞으로 두산공작기계 같은 경우도 좀 알짜 회사였었죠.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요. 게다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익을 보면 약 한 590억대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작년 한 해에 한 81%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작년 실적은 훨씬 더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. 그 전년도보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6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PBR 0.7배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자산대비 저평가가 여전히 주가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DTR 오토모티브 작년에 1년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런 재무제표나 PBR, PER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산정을 해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DTR 오토모티브 오늘도 새해 벽두부터 상승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